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1장에서 3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작과 끝에 열한기와 역대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둘째 성경 속 족보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아담에서 에서까지의 족보를 통해 장작권은 야곱에게 주시지만 에서에게도 민족의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역대기는 열두지파의 시작과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다윗에게서 성추됨을 정활합니다. 다섯째 다윗의 족보는 예루살렘이 왕상할 때뿐만 아니라 멸망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기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23일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리무눗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밤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도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샘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레기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웩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우 수록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드바이오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인은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하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합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우이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루호버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할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할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해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음이라 그리고 에덤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덱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덤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무원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한 사람 소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부식의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헬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타라니 모두 다섯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다라 헬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데리였더라 해수론의 아들 갈레비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레비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해수론이 육십세의 길라하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해수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하 땅에서 스물세 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하세 아버지 마길의 자손 이었더라 해수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말며마 아수후를 낳았으니 아수후를 두구아의 아버지더라 해수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남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아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남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수리며 아비수리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이리라 아비하이리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로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급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말미야마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를 낳고 사바스는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시스멜을 낳고 시스멜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야를 낳고 여가미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레베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베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로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 아들은 마운이라 마운은 배술의 아버지이며 갈레베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레베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맘마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곧 에보라다의 마다들 후레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요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렘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란 요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노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요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렘과 누도바 종족과 아다로펜 요아브과 만아아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모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낳은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다위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압론이라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오 둘째는 다녀엘이라 갈멜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오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다리아 아비달의 소생이오 여섯째는 이드리아 다위세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위시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안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아다와 엘리벨렛 아홉사람은 다 다위세 아들이오 그들의 누인은 다마리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오 그의 아들은 아비아이오 그의 아들은 아사이오 그의 아들은 여호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요람이오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이오 그의 아들은 요하스이오 그의 아들은 아마시아이오 그의 아들은 아사리아이오 그의 아들은 요담이오 그의 아들은 아하스이오 그의 아들은 히스기아이 그의 아들은 그의 아들은 문하세여 그의 아들은 아몬이오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아와 넷째 살룸이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아여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바이오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룩바벨과 시무이오 수룩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미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다와 유사페셋 다섯사람이오 헤나냐의 아들은 불라다와 여사야여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니아의 아들들이니 스가니아의 아들은 스마야여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리아와 사밭 여섯사람이오 느아래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아와 아스리감 세사람이오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아와 엘리아십과 불라야와 아쿱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사람이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놀라운 극상품 무화과로 변모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다위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히스기아와 요시아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진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 다위시대와 같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구한 역사를 읽으며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 역사 기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보면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통해 감사합니다.